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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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사로 가자 전사 뻗촉 개똥 용거 개똥 666으로 쓸게요 근데 아저씨 잠깐 자리 비웠을때 시청자들끼리 마구마구 덱토론 하던데요 그래요? 원하시면 하고요 원하시면 하고 난 좋아 왜냐면 성형제 레어 사놨거든 잠깐 4 보박보박골 야 이거 좋은데 이거 관 쓸데있을까? 하지만 도발이니까 개똥이 보박골? 보박골 어? 말골? 그래도 보박골 딱딱하면 딱딱할수록 좋다 왜냐? 퀘스트가 딱딱이 퀘스트기 때문에 네 오 이것도 좋아보이는데? 무거운 무게있으면? 시생 시소 껄라까 하나 잡아주고요 오? 보박골 또? 또 보박골 보박골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소용돌리 소용돌리 저 가수인 하나당 요거를 해서 요거가 된다 이쿠스티 빙정 보박골로 맞고 기술자 오오 이거 좋은데 이거? 때리고 66으로 해도 되고 그분 그분 만약에 2,3이 있었어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오코스트에 원래 5,6이 나오면 2,3,5,6인데 2,3이 6,6이 되고 1,1이 되면 그분 완전 구린거여야 되는데 그쵸? 만약에 보박골만 있는데 이걸하면 벨루 벨루잖아 그쵸? 벨루잖아 그리고 내 필드가 청소되어 있을땐 안좋으니까 기술자 그리고 사룸광 제가 하수인을 낸 후에 그 하수인에게 PA를 줍니다 이건 컨셉되게 쓰는거네요 정불방 정불방 한번 써볼까? 근데 6코스트라서 못쓰겠다 6코스트인데? 아 4코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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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랑 되어있고 좋아요? 침착맨님 이말년 작가의 신작 웹툰을 보고 너무 웃다가 배꼽이 달아났습니다 이말년 대신 사과하세요 응? 나가? 아 지금 4코 필요하긴 한데 이거 나가 딱인데 어? 쟤먹으면 너무 사기야 도발이고 나가 할래 나가 나가 하고싶다 샌진 도발 샌진 도발 샌진 5,1 망령 하나 소환 어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좋은거 같은데? 공격만 치면 멍우리 스킬 스스 피해 失敗 수육 드레시하더 Ty3 트 LL씨도 좋고 이거 있으니까 LL씨 갈까? 이거 할래 박밀 희미하게.. 희미해버리기 희미해버리는구만 별로 밀쳐내는거 별로 얼마나 밀쳐낼 수 있을까 이걸로 밀쳐내볼까? 아 근데 무기가 있어서 안 밀쳐질텐데 정령 하나 있고 이걸 뽑아놓고 정령을 뽑죠 잠시만 무기공격력만큼 이거 좋은거 같은데 박막 박막 박막있다 아 이거 개사기인데 그쵸? 아 이거 개사기인데 진짜 이거 개사기인데 박막 그쵸? 깽화 깽화 개사기 근데 나 드로우가 없는데 나 이거 왜 이렇게 가볍냐? 강화 그래도 강화 그래도 박막 아르거스 아르거스를 할일이 있을까? 별로 없다고 보는데 그래도야 아르거스를 할일이 있을까? 어 어? 무기다 몇개야 두개 두개밖에 없잖아 여기 좋다 보박걸 보박걸 119야 이거 좋던데? 괜찮던데? 오코 아예 없네 이거를 차도 돼요 이걸 차고 이렇게 해도 돼 아 요거는 요거에다 했다고 아 몰라 이거 안 잘..잘 좀 뽑아보라고요? 아 근데 제가 봤을때는 4개 박힌 골렘 보성 4개 박힌 골렘이 해줄거 같은데요? 버티기만 하면 보호막도 있어가지고 보성 4개 박힌 보석 4개 박힌 골렘덱 두개장 보성 4개 박..박혔거든요? 그리고 빙하의 정령 있죠? 절대 안써요 왜냐? 얘랑 쓸려고 아..바봐 이거 뽑길 잘했다 원래 뭐였지? 그거 사..그..사코 무기..무기쟁이 5코가 내가 없잖아 그쵸? 5코 아! 이새끼 역겨운데 나 4대면 꼼짝없이 맞겠네? 어? 뭐야 방패 거대 방패 아 얘 어떻게.. 아.. 무기로 찍기 정말 싫은데 어? 아 야야야 좋아 동전 쓰면서까지 나갔지 너? 3 1이야 이게 실질적으로 개 아파 오가알 록타 오가알 록타 오가알 아아 때리고 몸빙이다 그쵸? 아니다 그냥 보고할게요 1 이걸 잡아놓으면 또 나오고 그쵸? 다음에 애껴서 나올거 아니야 요걸 잡습니다 요새끼를 빙정? 안네 그리고 요거 요거 내고 O 옃 잼ông을 또 정력이네 ㅇㅋ latency 보오 이게 뭐야 아 이거 역겨운데 이게 4 얘가 있었으면 박았는데 그죠? 흐흫 박아놨을텐데 그럼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일일이 또 살고 다음거 못내줄텐데 안 뚫려 안 뚫려 얼어라 부서져라 야 이거 방어막이 몇개야 됐지? 주식방송이야? 잘 모르겠.. 와야야야야야야 이 새끼는 잡아야지 않을까요? 그래도? 그쵸? 이러니저러니 해도 이 새끼는 잡아야지 않을까요? 아니면은 아니면은 요거 잡고 요거 잡고 요거 잡고 요거 잡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르 툭툭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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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툭 그래도 2일이 숨어있잖아 그래서 2일로 이렇게 때리면 되거든 그리고 요거에다 요거 그리고 다음에 도발로 여기 쉬어버린다 쉬어버린다 숙회도인지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6개월 있으면 열리죠 이거 내가 이길거같은데 갈부가 아 아 이거 진짜 싫어 짱싫어 와와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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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 개사기 이거 개사기 이거 많이 내? 그때 부신다 이거 많이 낼 때 그때 부신다 얘 자리 차지해서 얘도 못 나오네 잊어보니까 어? 왜 이런 거 안하고 하지? 뭐야 지금 껴야지 지금 껴야지 됐고 때리고 3 나오면 잡고 그쵸? 찌꺼기 얘네들 잡으려면 얘 있어야 돼요 요거 잡아야지 아직 보석 셋개 박을 수 있거든요 이거 해적머모인가? 해적 해적계 울퉁 우우 우우 요거 찍어 요거 찍어 이쪽으로 들어가기 유도를 해야되는데 그럴려면 이걸 쳐야되나? 어차피 이거 못치니까 그래 어차피 이거 못치고 유도 앗 얘는 강화하고도 돼요 이거 뚫려버려 얘가 이걸로 어? 뭐지? 앗 떼고 해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하나라도 잡히면 또 못 잡거든요. 냈어도 11 박혀서 죽는데 21이 살잖아. 21이. 21이 21이랑 교환이 됐잖아. 19이 huge. 21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있는 궁극에晚 여 semi 공개 rules $100 прод力에 avis 않습니다. 홍루가 닿압 5 lesión aimed 좋 самые 50시간 특별한 기회력과 부Carl foreображ만 해주구요. 이 부분은 잡아야겠죠? 요고슈... 요고슈... 떼자 아, 졸라 김새게 이거 나올 것 같애 어, 예 개체수 줄여놓길 잘했죠 아아 왜 슬픈 여감은 틀리질 않나 다음엔 왠지 다음엔 왠지 잔인한 감독관 잔인한 감독관 느낌 아아 좋아좋아 쉐어로나잇 아, 얘가 교환된단 말이야 그냥 잡자 아하 얘도 어지간히 가볍게 짤네 너 안되겠다 부딪히겠다 너 날 놓아주십쇼 두번받고 내 작은친구 아아 이제 나왔구만 내 작은친구 친화? 아 박아놔 버리기 아아 아아 분실 분실에선 분실에선 쓰면 어떻게 한다? 그냥 갖다 박는다 아아 쇼아 아아 깨아 날리와주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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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왜 안교환하는지 모르겠어 교환하면 되는데 신세한 꼬박골 아 진화가 있네? 그럼 잡아야.. 잡는게 낫나? 지금은 지나가죠? 얘가 안 지나가게 만들어 볼게요 이러면 안 지나갑니다 이러면 안 지나가요 갑자기 안돼 안돼 좋아 맞죠? 갑자기 막 때리죠? 얼러라지니까 때리죠? 12, 12딜 관 이게 맞는 것인가 이거 탈진만 가도 돼요 딜 다 넣는 다음에 탈진만 가도 아 안나왔어 안나왔어 어 그럼 얘 못하는데? 불발도 어 1,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순창맨 너무 멋있어요 Naw 야 갑자기 이거 왜 넣있지? 뭇모오잖아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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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다음의 고속파트는 내면 오딜 없어 침착맨님 만화 그리는 날은 딱 정해져 있나요? 아님 연간 폭발할 때 작업을 하시나요? 월요일 싫어 요거 내면은 7,8 9,90 어차피 그걸 낸다고 해서 줄어들진 않고 만화 그리는 날은 대중 없는데 요번에는 다 해서 방송을 켰죠 안됐으면 못 켰죠 죽이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나도 남은 게 별론데 다음에 이걸로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 맞아줘야 돼 이제 뭘 할까 일단 보석 바뀝시다 내면 안 돼 내면 안 돼 보석 바뀌고 얘가 두 개를 나란히 교환을 해주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아껴가지고 해야 돼 이거 어차피 1턴 2턴 3턴 얘 3턴 남았어 제발 무슨 피해 욕망 균약에 한 장 있었는데 피해 욕망을 또 투기댄스에 두 개를 왜 뽑아요 하나 뽑았는데 지금 계산중 8 13 됨 13 됨 13 됨 13 됨 39 됨 근데 39 됨인데 나는 38 끝낼 수도 있나 이 생각 나간 하하핳 으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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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석 박혀버리구 마법인데? 어..왜 안 돼.. 어! 아 그리고 이거부터 해야 되나? 어? 그 허허허허 허허허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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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쓰레기 안죽아야지 되는거네요? 음..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 빌런입니다 일단 인사 오지게 받고 가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 내가 졌을 것 같은데 그치 아라킬에 나왔으면 갑자기 그 뭐야 영능 봉인 지가 봉인 하더니 아무튼 이겼음 제발 해적 제발 해적 이삼 해적 이삼 저요 뱅어포 음 거울상 마법을 계속 쓰니까 잡아놔야 하는지 알겠지 이거 하고 잡는 것보다 사실 안간거임 진짜 가기전에 인사 오지게 받겠습니다 빠생팟 빠생팟뻑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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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앨법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 bda 아 오 마 내 루아 지치오! 아! 이거 어떡하지? 아! 응 썼다. 썼다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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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두둑? 아 얌구. 아 아파. 어어. 마이크 Enterprise людей ! 난 이런차라는차를heit. 아저씨하쿠그리는 어디어디가면 구매할 수 있나요? 어제 릴리소 가보니깐 다른 회사에서 나온 사뿌로라맨이란건 있던데. 전 아조시 캐릭터가 그려진 학고불이를 사먹어보고 싶어요 안그러면 뚫리는데? 일단 잡아봅시다 근데 얘가 이걸로 잡아서 죽이면 111이 또 나와서 학고불이? 어디서 파는지 몰라요 저도 사실 제가 파는 거 아닙니다 아 미칫 아하핳 좋아요 아하핳 똑같잖아 그럴거면은 요걸해서 늘려버리기 수를 수 늘려버리기 벌레 요 아하핳 아하핳 네 저리 네네 깜짝깜짝 아.. 공격력과 생명력을? 징그럽지 이자식아 아직 한 번 더 박을 수 있는데 아직 한 번 더 박을 수 있음 존벌을 이김 또 이김 4번 박아서 이김 4번 박아서 이김